아 자 심장 쫄깃쫄깃 3,2,2 3,2,1 스타트 자 이번에는 어 초대박 스케줄이죠 굴리트 응카 소전 여기 굴리트 4카 있네요 굴리트 4카 자 이거 응카 한번 가볼게요 응카 자 굴리트 응카는 얼마인지 한번 가격 한번 볼게요 자 굴리트 응카는 어 6,500인가 6,500 와 오버를 벗어 속가 벗어 속가 와 오버를 92 93 92 와 끝내주네 뭐 80대가 없어 얘는 다 90대야 와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아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 이거 자 재물 아니 재물이 아니라 이거 뭘로 붙이면 돼요 뭘로 자 굴리트 어디갔냐 굴리트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가면 되지 아 요거 딱 맞다 요렇게 자 요렇게 가면 되고 자 요렇게 가면 되고 자 재물 딱 세개만 터뜨리자 이게 또 재물 터뜨리는 맛이 있어야지 아 떨립니다 뭐 당연히 터지겠지 뭐 만약에 붙어도 손해볼 거 없죠 붙어도 가끔 이런거 붙어라 으아 좋고 자 두번째 투샷 세번째 프리샷 오케이 칵 칵 칵 칵 칵 칵 자 제발 붙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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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옛날에 강화할 때가 재밌었는데 옛날에 강화할 때 아 이게 팅이 있었잖아요 이게 팅이 그쵸 이제 팅이 없어졌어 팅이 없어져서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자 우리는 강화할 때 가리기 같은거 없죠 자 떨리는 심장은 뒤로 하고 자 굴리트 응카 자 위치로 갑니다 자 심장 쫄깃쫄깃 3 2 2 2 2 2 3 2 2 2 2 3 3 2 3 3 3 4 4 5 5 5 2 3 3 2 4 3 5 4 4 5 5 6 5 5 5 5 와아 심장 엄청 쫄깃했어 와 이거 솔직히 터질까봐 엄청 심적 부담이 있었는데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와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쩐다 쩔어 아 이거 출정식 한번 하자 출정식 한번 해야겠다 아 이거 실화입니까 신선경기 20초간 20초간 지났는데 매칭이야 피팍안게임이 매칭이야 근데 어어 됐다 흠 흠 어 상대기 90초 삼크하네 고마워 고마워 이탈리아님 땡큐 내가 고맙지 이런거 맡겨줘서 땡큐 아 기분 너무 좋네 빨리 좀 되나 빨리 좀 돼 뭐 이렇게 매칭 하루종일 하고 있어 야 오늘 피파렉 있냐 아까 내꺼 게임할때는 괜찮을텐데 아 아니에요 지금 굴리트 응카 붙여서 굴리트 응카 맛보기 좀 하려고 야 상대 지금 프로원이야 이거? 방금 이거 봤어요 프로원 흠 흠 흠 그거는 솔직히 넥슨 맘이죠 넥슨 맘이라서 뭘 하다가 말을 못하겠네 근데 나올수도 있을거 같애 왜왜왜 나오냐면 어 선수 팔아먹을라고 비싼 선수대로 해야되는데 왜냐면 지금 예를들어 뭐 호카같은 애 쓰는 애 아무도 없잖아 급여가 너무 세갖고 나올수도 있을거 같애요 야 얘도 겁나 빠르다 진짜 팀 엄청 부드럽네 와 스토리즈급 개빨라 개빨라 자 굴리트 받아 굴리트 우와 우와 안나오는데 자 안나오는데 공지 떴답니다 와 굴리트 진짜 짱이다 발리슛으로 날려버리네 오진다 상대 프로봄 맞아 아까 그거 팀 너무 좋은거 아닙니까 너무 부드러운데 엄청 잘인다 다 하루에 한개씩 오늘 다 하면 안돼 4카드 하면 좋은데 하루에 다 욕심내면 안돼 하루에 한개 하루 건너서 그래야 유튜브 올려서 재비도 있지 너무 다 하루에 붙여버리면 뭔가 삶이 재비가 없다고 아껴먹는 맛이 있어야지 오우 누구야 비드머 좋네 아 돈도 없어 하하하하 어차피 너 대리하고 있으니까 도니야 금방 모이잖아요 유주 방에 있나 유주 나갔나 자 굴리트 받아 아 못봤네 아 못봤네 야 비리야 뭐이렇게 물이 올라와있어 에이 뒷공간 완전 털렸네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어 아 굴리트 저도 스트라이크로 써봤는데 완전 좋아 야 근데 스토이츠 코프가 겁나 빠르네 뭐 이게 못따라 보네 아 이거 다리 맞았네 아 이거 다리 맞았네 아 마일딘 힐링 좋았는데 그쵸 그쵸 굴리트 호동 축토빈이야 거기다 응카라고 생각해봐 거기다 응카라고 생각해봐 하하 뭐하냐 어 굴리트 어 아 슛 나이스 호동신 야 상대 프로원 맞아? 씨 아 호동매시 나는 프로원이 제일 무서워 상대가 무슨팀에서도 별로 신경안쓰있는데 흠 프로원 만나면 어우 너무 무서워 월드클래스는 아직 못가봐갖고 만나보지 못했어 사실 잘하는 애들 공격 루트가 달라 아 이 진유 다리 봐라 다리 봐라 흠 맞아 양말 자유로 좋아 피파 쓰릴 때도 양말이 좋았어 피파 쓰릴 때도 양말이 좋았어 와 팀 진짜 좋다 자 호동신 에이 아 포메 연구하고 있어 유주 야 유주야 이제 저 열이형대는 일당 확인할꺼 근데 요거 끝나고 그 도와줘 계산 좀 해줘라 지금 오늘 일주일 되는 날이라 계산해야돼 과연 얼마벌었을까 와 와아 야 나 이거 들어간 줄 알았네 야 근데 굴리트 진짜 좋다 이거 고맙다 지금 난 피파3때 발락 못 써봤어 굿니트 비에라 아 굿니트도 못 써봤구나 아 굿니트는 썼구나 비에라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발락을 한번 써봤네 어 엄마 먹었네 프로1 맞는것 같다 잘한다 야 지금 내 포메랑 내 전술이 아니라서 이런 핑계라도 있어야죠 그쵸? 아 이거 못 잡네 한번 꺾을거야 어어 와 어우 다행이다 와 와 들어간줄 알았네 역시 호난사 역시 호난사야 오늘 호난사는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자 굿니트 들어와 굿니트 들어와 굿니트 들어와 아 굿니트 준건데 우와 아깝다 나이스 굿니트 혜트트릭 아니냐 지금? 두꼬리인가? 아 두꼬리인가 보다 아 세꼬리인가 두꼬리인지 모르겠네 야 진짜 좋다 근데 너 나갔니? 굿니트 두꼬리구나 근데 이 카랑은 확실히 다르다 아 코노픽은 ZTA야? 아 그런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몰랐네 어디까지 진유 방황한다 방황해 진유 방황한다 방황해 아 씨애드 괜찮네 나 나 나 내꺼? 뭐 내꺼 아이디? 내꺼 닉네임 얘기하는거? 아니면 이 팀 얘기하는거야? 아 이거 시청자 시청자꺼 어 잘 잘라잘라잘 잘랐어 자 굿니트 아 긴다 확실히 1칼랑은 격이 다르네 와 이거 들어갔으면 예술인데 와 이게 안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진짜 와...그린이 아니야 이달의 골 나올 수 있었는데 진짜 좋다 팀 이 팀 너무 좋은데? 와 짱이다 아 내꺼야 구장같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안다는 것 같은데 또띠오날두 때문에 약간 구장같이 높아갖고 어이씨 옵사이드! 아 들어갔네 역시 베일이 에이스야 수비가 왜 이렇게 안되지? 그치 아 결국 골 먹고 끝났네 마지막으로 능력치 한번 볼게요 어 써보니까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와 와 굴리트은카 야 속력 99 와 가우성 96 와 97 스트라이크나스 97 와 진짜 스탯치가 스탯이 오진다 오져 자 이렇게 해서 굴리트은카 붙이기 성공했습니다 야호 오오오 아 기쁜 좋아 아 기쁜 좋아 소원 아 엔 엔 아 오 오 오 아멘